이렇게 아무것도 안되는거, 봤지? 통분하면 이렇게 돼 뭘 심리하자 착하게 착하게 아! 애니 각 좋고? 어 애니 각 좋고? 지리고 그렇지? 어 왔다 왔다 엘리톤 왔다? 와 야 이거 잠깐만 제발! 제발! 하늘이 씌여! 나의 부탁을 들어주소서! 이 반다리 모두에게 적중하길 어! 적중하자! 와아아아! 아 아! 브라우님! 대단하시네! 아! 브라우님! 지리친다! 세상에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세상에! 야! 각 좋았는데! 이거는 이제 콤파스 대구 각 방고인데! 이거를! 이거를! 거적대기 하나 막아내네! 세상에! 아! 여기서 뭐하십니까? 젤리님! 오аль쿰아 kleinen 아구아 아구아 아구 Ahí고야! 젤리님! 제링 잘 봤습니다! 정 갑니다! 수고하십시오! 좋아좋아! 큐큐 어후! 조심해야대! 저 또 tranquil합니다! 저기요 젤리님 젤리님 거기 계시잖아요 젤리님 냄새가 납니다 어 부시에서 원래 부시에서 수풀 냄새가 나야되는데 달콤한 젤리향이 여기까지 퍼지는데 어 저기요 젤리님 거기 계시잖아요 나와요 젤리님 뺏고 어 없구나 초록색이라 분간이 안가네 근데 내가 왔을 때 자크는 저기에 들어가 있어도 분간 안될거 같아 몸통이가 초록색이니까 잠깐만요 맞아라 히히히히 우리 미니언 두마리 한마리 오케이 나 빠져야지 이제 먹고 야 너는 좀만 기다려라 늘어지면 안되는데 안 따라온다 다행이다 기다려 자 미드로 다 떠났다 나도 미드로 가자 루시안이 저기있고 개피없나 개피 슈퍼 지전 딜! 핫! 핫! 어떠냐 나의 컨트롤 리! 자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어 나의 컨트롤 리 이거 아! 이거 너무 아쉽다 다 잘하는 친구들 같은데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아 우리 우리 자신을 믿고 서로를 믿어주자 오케이? 서로를 믿어주자고 가자 방송중이면 1시간에서 이기자 어 오케이 알았어 1시간에서 이기자 꼭 우리 나 CS 잘 먹었거든? 150개야 루시안 보면 CS 차이가 별로 안나 근데 킬이 11개 먹었네 아하하하 자기 저 분수에 넘치는 킬을 먹었구먼 저런 친구는 저 풍비박산되기 마련이지 저런 친구들은 저 풍비박산되기 마련이지 어? 저 원래 로또 도그 로또 되가지고 저 인생이 오히려 더 피폐해진 사람도 많거든 어?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도 있지만 피폐해진 사람도 더 많아 좋아 왜왜왜왜 우리 이제 잡자 잡자 야 정신 차려 가지마 가? 갈거야? 애들 어 내려오잖아 이지야 어 맞아 맞았어 너말이 맞다 다음부터 너말 똑똑히 들을게 맵 좀 봐 알았어 자 이거 퀴 피하고 일단 오케이 자 퀴 써주고 더블리 써주고 여기서 붕붙기 쓰면서 이거 빠져주면서 퀴 써주고 그래서 이만 큐만 피하면 돼 큐 피하고 여기서 더블리 피한 뒤에 큐 써주면서 리다리 마무리하고 여기서 큐만 피하면 돼 여기 큐 피했고 큐 써주고 나이스 잘했다 아 잘했다 아 좀 아깝다 그치? 좀만 데미지 딜링 잘 나왔으면 다 잡았을텐데 그게 좀 아깝다 일단 집에 가서 요거 좀 사줘 무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물약 마나물약 필요없지 체력물약 두개 대변 채치님 감사합니다 어 나이스 좋아 형 팀의 민폐에요 아냐아냐 우리 지금 바텀 듀오가 제일 잘하고 있어 캐리의 주역이야 어 이거 레네톤 잘하고 있는데 226개 CS 연약통운 잘하고 있네 고맙다 4몇까지 해줘서 고맙다 더욱더 노력하길 바래 고고고고 가자 몇개야 몇개 6개 98 좀 있음 무라마나 나왔다 가자 형 와우 확장팬 나오면 할 생각 있나요? 아뇨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와우 지금 다시 할 생각하니까 예전에 그 열정이 안 나올 것 같아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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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봐 내가 간다 아군이 다 났습니다 으악 으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바로 나의 컨트롤이겠죠 집에 간 저는 명석함의 아이오니아 장아를 갑니다 이 아이오니아 장아가 저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가자 꼬꼬꼬 꼬꼬 큐 무라마나 나온다 나 나와서 좀 이따가 내가 맞아줄게 너 죽어 너는 한방에 죽어 너는 내가 맞아줄게 너는 맞으면 안돼 조심해 오오오 이번엔 니가 맞아야돼 난 안돼 그렇지 이거 다 먹었고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있다 오케이 저기있다 보이지? 와드 해줬지? 오케이 내가 먹었어 잘했어 오케이 오줌 발사 막탕 아 아깝다 아아 저는 이거 막탕 안쳐지는데 잘 극기 흐 Pow 앟 하으 beneficiaries 핥 핥 오오 핫 좋아 나이스야 아 내가 이거 이니시를 좀 걸어가지고 어? 적을 좀 오게 했는데 안통했어 끝까지 와야되는데 저기 적은 전선적 제압되었습니다 나이스 가자 좋아 제가 지금 유혹을 할게요 알았죠 이것 좀 보면 무빙이라는게 자신감이야 다 무빙이라는게 다 자신감이거든 이게 봐봐 이거 무빙이라는 게 다 자신감이야 이게 봐봐 다 자신감이야? 목창 던지겠지 봐봐 예상은 했지만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어 자신감을 길러야 돼 자신감을 조금만 기르면 되겠어 부족한 건 지금 자신감이야 자신감을 가져라 한별아 자신감을 가져라 넌 잘한다 넌 잘하는 그 사람이야 넌 다이아 1이야 가자 아니야 넌 챌린저야 넌 챌린저 1등이야 너가 페이커보다 잘해 그렇지 좋아 피바라기를 사자 피바라기 피바라기를 좀 가고 싶은데 돈이 없네 비에이프대 검사에 돈이 없네 이게 좀 아쉽네 그러면 어 체력 물량 두 개를 방금 보니까 무라마나 켜도 마나가 많이 딸리진 않는구만 마나가 많이 딸리진 않아 가자 고고고 아 랭가 저 친구 잘해주고 있고 체리아스 저 친구 실수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이 메자이 요게 한탄 두 번 정도만 이기면 승리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지 레네톤 저쪽은 말해서 말해서 뭐하겠어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자크가 온다 일로 자크 잡자 오케이 마중나갈게 내가 제발 젤리로 변신해라 어? 어 뭐야 어? 오케이 젤리로 변신했어 좋아 한대 모아서 한방에 막타! 아 아깝다 아까워 오케이 브라운 왔어 물약 먹으면서 따라가자 나 뒤에 좀 잘 나오니까 좋았어 최우우 저 벤치 벗기구 오케이 자 마나무라 압기전으로 어그로 끌어주고 수추면서 와아 개사기네 진짜 안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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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안달어 씨 빠 빠 까이소 빠세이 걸 버터 시즌 투미 라카페이토 빠사파 토이 까판 토이 포이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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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쓰요 다이쓰 조심하고 자 2차 파업이자 나이스다 3차 타가지가볼까? 오케이 빠지자 창피하고 자 피하고 Q 써주고 나이스 가보자 블루가 있는거 같은데 블루를 좀 나중에 블루가 없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자 Q 피하고 Q 속에 질로 피해주고 나이스 자신감이야 다 자신감 자신감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오케이 소리가 들리는 거면 젤리가 오고 있구만 오케이 오케이 피해주고 오케이 여기서 점멸 써주면서 좋았다 아아아아 하아 이건 자신감으로 피할 수 없었어 어 자신감은 3명까지인데 4명이 따라와가지고 왕떼 뽀님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언을 왜 먹어요 자신감이 과했어요 죄송해요 자 이거 나옵니다 BF BF의 대검 나왔다 다시 가보자 무빙은 잘했는데 아깝다 그치 조금만 더 상황을 잘 봐야겠어 루시안이 내 쪽으로 올 줄 몰라가지고 집에 간 줄 알았거든 먹었냐 바론 오케이 다행이다 바론 시간은 알았다가 그나마 제라스 너가 궁순 덕분이다 3910의 바론이야 충개방 만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아아 방패가 이거 장난 아니다 엄청 OP인데 야 궁 써줄까 어? 아니야 애니가 오면 아니야 지금 써줄까 그럼 얘네 물리체대니까 써주자 써주자 어 나이스 띨띨띨 띨띨띨 띨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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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주고 오케이 됐어 됐어 살았어 살았어 일단 첫번째 살아남 퀘키스는 완료야 아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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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적이 내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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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겠어 억적이 내줘 돌아와 제라스야 여기서 큐 넣어 힐 오케이 오케이 제라스 생명의 은윈이다 이제 은혜 갚아라 아까 그 친구가 찾던 은혜가 이건가? 오케이 오케이 딜 나이스 딜량구 오케이 오케이 딜량구 오케이 상 피하고 피하고 오케이 딜량구 W Q OK 오나 요개 바싱 러블루 여기 나이스 아아 가깝다 야 브라움 진짜 장난 아니다 어 이거 브라움 아이템 뭐로 간거야? 브라움 서포터 세상에 탑라이너보다 더 잘 버텨 어? 새로운 사실 이거 1,5,2,3 이거 봐 고유방 같잖아 내가 아까 고유방 간다 그랬지 고유방에 얼부심장에 세상에 태양불콤방도 와 왔다 이거 안다네 피가 세상에 어? 와 태민이 그리고 잘 나왔네 일단은 아 브람 잘한다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